오우 어 옛날에 이런 길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오우 오우 여기 엽사면이 땅이 아직 오오 오우 와우 여기 길이 아닌데 아 여기 못하겠다 땅이랑 같이 무너지네 어 이게 뭐야 어 여기 조심 조심조심 아 여기 너무 센데 경사가 길이 그럼 두 갈랫길인가 길이 그럼 두 갈랫길인가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이 에 에 에 아